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. 잘하면 13월에 월급이 되지만 예상치 못한 폭탄을 맞을 수도 있죠. 오늘부터 이 연말정산을 미리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도 열렸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이용할 수 있고 또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 제도는 없는지까지 취재기자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정인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정 기자, 먼저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들부터 짚어보죠.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? 연봉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올해 7월 1일 이후에 박물관이나 미술관 입장료를 카드로 결제할 경우 30%의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. 산후조리원 비용도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. 이 역시 연봉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게만 해당이 됩니다. 또 당초 월급이 19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이 됐던 야간 근로수당 비과세도 올해부터 월급 210만 원 이하로 기준이 완화되고 돌봄 및 미용, 숙박시설 서비스 업종까지 범위가 확대됩니다. 그런데 이 시기 정도만 되면 연말정산 제도가 항상 바뀌어서 연말정산 하시는 분들 상당히 혼란스러운데 이거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고요. 국세청은 오늘부터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.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내역을 자동으로 불러온 뒤에 10월부터 12월까지의 예상 지출 금액을 입력해 연말정산을 미리 계산하는 서비스입니다. 정 기자, 그러면 10월부터 12월에 금액을 입력한다고 할 때 이거를 신용카드 얼마, 체크카드 얼마 이런 식으로 세분화해서 입력을 할 수가 있나요? 그래야 앞으로 두 달의 소비 계획을 짤 때 어떤 게 유리한지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네, 맞습니다. 1월부터 9월까지의 내역이 입력된 항목을 그대로 예상 지출액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. 그렇군요. 그러면 이 미리 보기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? 국세청 온라인 사이트인 홈텍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한 뒤에 편리한 연말정산을 클릭하시면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우선 지난해 지급명세서 불러오기를 눌러서 근무 기간과 총급여액, 부양가족 정보를 올해 기준으로 바꾸고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를 클릭해야 합니다. 이때 부양가족 신용카드 정보는 가족 구성원이 자료 제공 동의를 신청해야 합니다. 그 다음에 10월부터 12월까지의 예상 지출액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예상 절감액이 나옵니다. 여기까지 입력하신 정보를 저장하면 절세 정보와 지난 3년간 납부한 세금 현황과 같은 정보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. 방금 정 기자가 이야기한 절세 정보를 제공한다는 게 어떤 정보를 제공한다는 건가요? 예를 들면 대학에 수시 입학한 자녀의 등록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 자녀가 대학생이 된 연도에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실제로 자녀가 고등학생일 땐 공제 한도가 300만 원인 반면에 대학생일 땐 900만 원으로 훨씬 더 높습니다. 국세청은 이밖에도 모바일 홈택스 앱에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소득공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대화형 자기검증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. 그렇군요. 정 기자,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